류현진인데요. 류현진이네. 빈수주. 이런 말이 울줄이야.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. 주 빈수를 지배하는 자.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.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. 류현진을 지배하는 자. 진짜 말도 안 되지. 오늘은 몇 개 잡았는 거예요 지금. 안녕하세요. 오늘 뭐 최승수 선수하고 류현진 선수. 내가 참 좋아하는 선수. 뵙고 싶었는데. 아 녹색. 아 색 이런 거 좋은데. 참 좋아하는 색인데네. 네? 뭐예요. 아니 뭐야. 에이 설마 벌써 시작은 아니겠지. 아니 지금. 지금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. 어? 바로 시작해? 아 감사합니다. 제가 작파를 좋아하는데. 이거 송주 형님. 언제 와요. 갚아주세요. 일단 내가 갖고 있을게. 프리누 찾아와. 아 뭐야. 뭐 하는 거야. 아 분위기 있어. 아 분위기 있어. 어디 있어. 여기서. 뭐 하는 거야. 뭐 하고. pont 버續izada. 이리. 뭐냐. 어 우리도 좋아하지. 막 내가 공통 좀 이쁜다. 와. 무섭다. 마누라야. 마누라암만 못 하시고요. 제발. 야 야 너 내 옷가수 와 아 나 내 옷가수 와 혹시 몰라서 야 너희들 다시 만나냐? 월요일 아침부터 너희들 뭐하는 거야? 오빠 강결이가 지금 옷을 가져갔어요 야 너희들 진짜 웃긴다 요즘 야 두려워서 왔냐 또? 야 야 야 야 너희들 요즘 뭐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가을 따라다녀면 가을 따라다녀면 그래 나 가을 따라다녀 그래 너 가을 따라다녀 어? 내가 뭘 써 떼! 떼! 어 잘 안 뜯긴다 근데 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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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hou 됐어? 어우 아후 3. 2. 3. 2 3. 2 3. 2 X 0 3 뒤로 해. 뒤로 해. 이게 확 뜯어 확 못 뜯으면 안 될 것 같아. 나는 앞에서 마이크 안 뜯 거야. 난 무조건 뒤에서 뜯어버릴 거야. 뒤에서 놀래 숨어버려. 잘 안 돼. 잘 안 된다. 그냥 뒤에 숨어서 그냥. 아 근데 개 기분 나쁘다 이거.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가서 뜯는 거는 좀. 너무한데. 처음 뵙겠습니다. 아니 뭐야 이거. 아우 그렇지.